오늘은! 반드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거기까지 와! 얘 완전 꽂았어! 오늘은 반드시 잡아야지! 오늘 제가 좋아하는 짝순물입니다! 일단 열물! 눈을 잡아야지! 이제 잡을 때 됐지! 할 수 좀 있다! 오빠들 갑시다! 좀 바람이 풀리면 부네요! 거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거기를 잡으러 안 한 걸까? 네! 6월엔 나오겠지요! 그리고 회원님이 그 저기 어머님 생신이 있어가지고 6월달에 미션 주시면서 그 자본거 보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잡을 겁니다! 6월엔 나와야지! 이렇게 6월도 이러면 개망하지! 오늘은 반드시! 잡아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거기까지 와! 안녕하세요! 유튜브 캡낙새끼 학교객 돌립니다! 오늘은 5월 29일 열물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있는 곳은 방파제 나와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네드풋의 지피 7-500 리듬 네드풋의 비알파드 3호 라인은 썬라인 16호 50% 와이어케브라 집결 받을 오늘은 14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옆에서 GT 4-4 도다리 떼로 오늘 합사줄을 이용해서 원투를 하고 있는데요 집사람도 오늘 뱀찌 한번 도전하고 있고 저도 오늘은 뱀찌 이상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요새 너무 안 나와서 4월 21일 날 52cm 돌돔을 잡고 지금 돌돔 맛을 못 봤어요 얼마 전에 돌돔인지 알았더니 감성돔이 나오죠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 구독! 오늘 꼭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다한테 섬도났습니다 문수님 갈피! 어후 허허허허허 허허허허 허허허허 있어 불어 불어 핸드 잡아 아니 그냥 있어 있어 아. 뒤집히는 거 있어? 열대 accessца. 갑자기. 오, 있었어? 아,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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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 와, 제가 봐. 과시오, 과시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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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만히 있 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잖아. 야, 야. 잘해, 가만히 있잖아. 나. 넌 올라가야 해, 올라가야 해. 어, 근데 안 감아도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볼데 돌아요 가봐 가봐 빨리 가봐 어 안 걸으면 돼 와 왔쇼 와 왔쇼 와 왔쇼 와 왔쇼 와 왔쇼 와 왔쇼 됐쇼 됐쇼 와 잡았다 야 야 오빠들 낚싯때도 부각됐어요 형이 발견 발견대로 잡으십시오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재물걸림 재물걸림 내 낚싯때 삼십 잡으십니다 내려놔 일단 내려놔 기록곡이 나오는건가 드디어 돌려가 잡았습니다 돌려가 잡았습니다 오빠들 삼십일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어 롤다매샷 성공 빠밤 잡으십니다 이겼습니다 오빠들 정보 반환 기본조림 thera welcoming 오 노란색 노란색 나와라. 아 나 안 가지도 안 가지도. 오, 왔어 빨간색 또. 오늘은 잡아낼다 또. 선글라스 느낌이야. 초입대는 잘 보이는데. 오, 왔어. 너 왜 그래. 안 걸렸지? 표정이, 표정이. 와, 마누라가 한 마리 잡아낼 때 긴장을 샀는지. 표정이 완전 맹구 표정이야. 네가 생각해도 웃기지? 왜? 지금은 그렇게 아직 2월 처음이야. 어? 오, 왔다 갔다. 2월 처음이야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을 때이긴 한데. 됐어? 고였어? 아우 씨. 왜 또 빠졌어?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고겠지? 우와, 꽂혔다 여기. 얘 완전 꽂혔어. 어, 꽂는 거 처음으로 꽂는 거. 왔어? 꽂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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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처음으로 꽂혔어, 여러분. 처음으로 꽂혔어. 맞았어? 돌다. 돌다 돌다. 돌다. 돌다, 돌다. 돌다. 진짜 힘들게 잡았다 우와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미션 성공했네요 와 뭐야 대박 바깥에서 걸었어 이거 조금 있으면 나 잘못했으면 떨어질 뻔했던 놈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놈이었네 얘네 진짜 이렇게 걸렸어요 이래서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걸렸어 얘는 죽을 놈이었네 진짜 좀만 잡아서 그냥 떨어졌잖아 약간 살짝 철 걸려서 핫도그 근데 얘가 기용이네 어머 기용 혹났네 얘 혹돔 아니야? 아니 얘 원래 혹돔으로 태어나다가 돌돔으로 바뀐건가? 혹이 생겼는데 돌돔 어디 박았나? 아쉽네요 아쉽네요 37? 36이네요 아쉽다 살짝 안되구나 따잔 짜잔 힘들게 잡은 홈미입니다 오늘 APS 오우 차갑다 차갑다 뛰지 마라 잘 가라이 좋은데로 가라이 미안하다 막칼로 그냥 한 건데 와 이 새끼를 많이 먹었네 이 새끼 아주 그냥 소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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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오라를 먹는데 애들이 이렇게 먹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통째로 먹어버려요 안서입니다 양께만 쳐 가운데 뱃살이고 우툭 수부에 가는 곳 그래요?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자 여러분들 한 일 하겠습니다 자 오빠들 짠 감사합니다 짠짠짠 잘 먹겠습니다 오빠들 짠 그러네요 아 술이 안 끓었네요 음 맛있네 음 우와 배고프니까 진짜 맛있다 어우 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주 그냥 꿀가쉽니다 음 맛있네 역시 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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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점씩 해는 음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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